숲속 과자 마녀가 옹수니를 잡아갔습니다. 분홍색 고양이를 넣어서 과자를 만들면 맛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게 왜 이런 소문이 나냐면 어 이거 이것 때문에 그래 이거 얌초코 공장 저것 때문에 그래요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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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양이 얼굴을 넣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초코를 X뿌리고 있잖아요 저거에요 애가 애가 주범이에요 애가 주범 애 때문에 저거가 납치나간거지 아 그렇습니다 저 저놈이 주범이에요 난 과자 마녀가 있다면 저거 다 먹어버릴거야 using mobile 어 피어였 오 예에에 리플레이 오! 오! 매의 눈! 오 무서워 눈 먹을 뻔 아마토면 눈 먹을 뻔했네